에트나가 태어나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사실 제가 몸의 컨디션이 요 근래에 갑자기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보시면은 손이 이렇게 많이 부어있어요. 진짜 통통한 소세지 손 같은? 그러니까 요 손등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더 통통한 느낌이 딱 들거든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아침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진짜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저희 남편이 손이랑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아파요. 시원해? 응. 응. 이건 어때요? 시원해? 응. 다 시원해. 그냥 만지기만 해도. 손가락 마사지가 이렇게 시원한 거지 처음 알았다니까. 저게 손가락 마사지는 처음 해보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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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해서 이 정도이지 않을까. 아마 더 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인신, 뭔가 리얼 후기? 인신 토크? 같은 거를 하면서 요즘 정말 생활 속에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아이템들이나 저의 입가에 이렇게 미소지게 하는 볼살이. 저의 입가에 이렇게 미소지게 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구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선글라스에요. 요거. 이거 선글라스인데. 이거는 젠틀몬스터의 찹쌀이라는 제품이거든요. 라인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세련된 느낌의 그런 각도를 유지해 주면서 요즘 좀 약간 트렌디한 느낌의 감성을 잘 담은 디자인이지 않을까. 근데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좀 열심히 끼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글라스는 역시나 젠틀몬스터 제품인데 젠틀몬스터 제품이 저는 선글라스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진짜 가볍거든요. 이 제품명이 뭐였더라? 아 크롬소다. 크롬소다라는 제품이고 실제로 저희 집에는 요렇게 브라운에 은색 테두리 제품이 하나가 있고 네이비에 금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렇게 고루고루 골라끼면서 진짜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선글라스들을 왜 필요로 하냐면 임신 막달로 접어들면서 얼굴도 많이 붓더라고요. 이게 가끔 진짜 거울 보면 좀 슬퍼요. 거울을 보면 진짜 아침마다 얼굴이 튕 튕 부어 있어가지고 요쪽 요 귀 밑이랑 요 쇄골 쪽이랑 여기 근육 많이 풀어주고 해주거든요. 진짜 얼굴 컨디션이 최상일 때 영상을 찍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주면 아무도 제가 부은지 모르겠죠? 나름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죠. 정말 부은지 1도 모르겠죠? 그 다음 제품으로는 큐라덴이라고 이렇게 큐라덴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큐라프록스 울트라 소프트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튼 스위스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진짜로 사용하는 걸 들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평평한 칫솔모예요. 그래서 요 칫솔이 정말 최근에 제 인생을 봤군. 양치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칫솔모가 너무 부드러워서 잇몸에 자극이 되게 안 가는 그런 칫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 컬러가 또 랜덤 발송이에요. 조금 아쉽긴 한데 나름 또 이제 기다리는 재미? 그 배송을? 그리고 여기서 오늘은 좀 파랭이가 땡기네. 오늘은 좀 흰둥이가 땡기네.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쓰는 재미가 있죠. 저는 요즘에 에트나의 영향으로 핑크에 빠졌기 때문에 요 핑크로 선택을 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칫솔과 같이 사용하는 치약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요 아조나라는 치약이거든요. 찬 찬 찬 찬 새 제품과 헌 제품 뭐 그냥 다 쓴 제품과 새 제품이겠죠? 이 치약이 일반 치약 대비 다섯 배 이상의 고농축 제품이라고 해서 정말 요만큼만 요만큼만 소량으로만 써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짜잔 요거는 제 예전 회사 동료가 선물을 해 준 우리 에트나의 컨버스 신발이에요. 이 친구가 근데 제가 요 컨버스 신는 거를 보고 너무 귀여울 것 같다고 이렇게 커플로 선물을 해 준 거거든요. 진짜 귀엽죠? 에트나 신발 엄마 신발 땡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트나 옷을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제가 이 에트나 옷을 요즘 좀 막 정리하고 하면서 또 행복을 막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행복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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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미니 로디니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소재가 오가닉 면이여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제 얼굴만 하죠? 그리고 요 바지 요 바지 되게 커버인데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아마 신생아가 있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좀 클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도 쟁여놓고 올 가을 겨울에 입히려고 요거는 짜잔 모스키노 요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묵녀였거든요. 아니 곰을 닮았었대요. 아니 곰을 닮았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튼 요거랑 요렇게 모자랑 같이 씌워서 입히면 너무 귀엽겠죠? 그리고 또 다른 에트나 모자 이거는 앱소바의 꽃무늬 모자 너무 귀엽죠? 우리 에트나의 첫 번째 여름나기를 책임져줄 모자가 되지 않을까 너무 귀엽죠? 빨리 빨리 씌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짜잔 이거 진짜 조그맣죠? 이거 손바닥보다 작아요. 이건 아마 거의 진짜 태어난 3개월도 안 된 애기들이 신을 수 있는 사이즈일 거예요. 이거는 제 친구가 미국에 작년에 놀러가서 애트나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때 그냥 정말 너무 귀여워서 샀다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것도 너무 귀엽죠? 하트 아 애트나 그 다음으로는 머리가 이렇게 진짜 길잖아요? 이 긴 머리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머리집게 이건 스프닝 제품이거든요. 스프닝 온라인 몰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는데 살짝 엄청 타이트하게 묶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를 꽉 묶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괜찮은데 머리를 꽉 묶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헐렁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정말 너무 길기 때문에 몇 번을 이렇게 꽈아야 돼요. 꽈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주거든요. 살짝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사용하는 향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톰퍼드의 퓨어 마스크. 패키지가 되게 퓨어해 보이지 않나요? 되게 비누비누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머스크 계열의 그런 부드러운 향들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룸 스프레이 같은 거를 많이 썼는데 임신을 하고 나면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에 좀 약간 역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되게 은은하게 향이 퍼질 수 있는 제품으로 그리고 이 이솝의 포스트 푸드롭. 왜 푸드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화장실 변기에다가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간 노란색 액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은은한 천연의 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아이템. 짜잔! 저의 신상 가방인데요. 메스콜라토라는 국내 브랜드 가방인데 요즘 이 가방 메고 나갈 때마다 하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맨날 몸이 찌뿌둥하고 임신하면 무겁고 특히나 오래 걸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외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고 아니면 친구 집으로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많이 움직이잖아도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놀러를 외출을 좀 하는 편인데 뭐 한다고 해도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거나 가방 하나만 예쁜 거 메주면 좀 리프레쉬되는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임신을 하면 배가 이렇게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살도 찌고 제가 임신하고 몇 킬로 쪘는지 아시나요? 제가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죠. 사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총 10.8킬로 정도가 쪘어요. 요즘 들어서 배가 엄청 급속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의 튼살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매일매일 바디로션을 절대 절대 빼먹지 않고 발라줘요.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거는 이 바이오더마 바디로션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분력이 진짜 진짜 강한 제품인데 완전 리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임신을 하고 배가 트는 걸 막아주는 걸 생각해서 보습력을 충분히 가해야 되는 게 제 지금 상황이라서 이 바이오더마 제품을 아토덤 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 남편도 인정한 되게 좋다고 인정한 제품이거든요. 향은 없어요. 대신에 아! 저는 아이고 바디에 이런 저자극 보습 제품을 발라주는데 아 근데 뭔가 오늘은 좀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런 바디 스프레이 뿌려주거든요. 달바 제품인데 제가 달바 향 좋아한다고 옛날에 엄청 그 글로우 메이크업 영상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동일한 비슷한 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힘들면 이렇게 위아래 층이 섞여요. 저는 전신에 바디 로션을 바르고 이런 목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목에는 특별히 로션을 많이는 바르지 않거든요. 등간제 그리고 아니면 등 쪽에 손이 안 가는 부위 위주로 뿌려주고 사용해주는 제품이죠. 달바 제가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는 못한 것 같은데 뭘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어가지고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제가 아는 정보 한에서는 뭐 임신 말고 이 아이템들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볼 수 있게 해볼게요. 근데 제가 전문가는 또 아니어서 책 다 읽었어? 안녕 바이 돌라로방이야? 고마운 리액션 오늘은 어둡 사랑 그리고 오늘 그녀hol 그녀hol 고마운 감사합니다.